네,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인사 드리겠습니다. 맞추뵙시요? 후! 우어스터X! 안녕하세요! 우어스터X입니다! 네! 네, 일단 우어스터X가 소개할 빌리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너무 크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사람 같은데 정말 초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! 네, 자, 우어스터X가 소개할 빌리지는 어떤 빌리지죠? 네, 저희가 소개할 빌리지는 미니어의 대표적인 공간인 네, 서우씨랑 잘 살린 웨스터먼트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 빌리지는 몬스타X처럼 정말 소액이 넘치는 그런 빌리지입니다. 아, 아주 뭐 설명이 깔끔합니다. 네. 자, 몬스타X에서 대표하는 빌리지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. 아, 요즘 뭐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어요, 몬스타X가. 아, 저희도 이제 다음 주쯤에 10월 4일 날 새로 내리는 거 나오는데요. 새로 내리는 거에요? 네, 여러분들 기대를 해야 할 수 있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예전에 제가 몬스타X와 함께 방송을 했던 게 엊그제 났을 때. 맞습니다. 정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그게 형님한테 되게 지나가는 자선방송일 수 있는데 1년이 넘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형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. 정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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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부끄럽네요. 아, 그만큼 오늘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니까 뭐 지금도 너무나 많은 분들을 사랑받고 있지만 더 큰 사랑받기부터 기대를 해보고요. 네. 좀 더 고객분들에게 신나는 무대, 더 멋진 무대 선물해 주실 거죠? 네네. 알겠습니다. 계속해서 몬스타X의 멋진 공연을 함께하겠습니다. 여러분, 다시 한번 그 말씀부터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